이번 안무가 좀 야하다는 평가가 있어요, 크리스탈. 크리스탈 안무. 원래 저희 안무 중에 배를 이렇게 싹 까는 안무가 있어요. 아, 그런 거 좋아하는데. 그래서요? 의상도. 네, 의상에 따라서 올려지는 티셔츠가 있고 안 올려지는 티셔츠가 있어서 제 옷은 항상 잘... 이렇게 배를 보일 수 있게? 네, 보일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만 보여줘요. 저는 팬분들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왜요? 설리는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척하고 이렇게 손 미끄러진 척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. 지켜주는 거죠, 또. 크리스탈 팬들은 왜 그래요? 아, 제 팬들은 좋대요? 좋은 게 좋은 거지, 뭐. 같은 남성 팬들이 있는데 팬들도 약간 좀 다르군요. 성현이 팀이군요.